여성 유산균, 모유 유산균, 피부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유산균, 질의 건강 유산균 요즘은 구강, 코 유산균까지 나오죠? 그거 다 상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영상들만 20개가 넘어서요 저한테 유산균 관련 내용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지금 OO 유산균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 유산균 같이 먹어도 되나요? 모유 유산균이 좋은가요? 아니면 질 유산균이 좋은가요? 갱년기나 코 유산균 먹으면 갱년기 증상이나 비염이 괜찮아질까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요즘 유산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품 고르실 때 헷갈려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 그런 헷갈림들을 확 아주 그냥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싹 날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영상 보시면 그런 요란 떠는 유산균들은 더 이상 쳐다도 보지 않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 유산균, 모유 유산균, 피부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유산균, 질건강 유산균, 구강 유산균, 코 유산균 이런 것들을 특이 유산균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런 수많은 특이 유산균들은 크게 시약처로부터 특정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땡땡 기능성 유산균들과 그런 기능성은 없는 그냥 땡땡 유래 유산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땡땡 기능성 유산균부터 살펴보면요 어떤 것들 있죠? 저희 제품은요 시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 유산균이에요 저희는 면역 기능 인정받았어요 저희는 여성의 질건강 기능성 인정받았어요 콧물, 코막힘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 코 건강 유산균이에요 갱년기 증상 완화로 인정받은 유산균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실제 섭취했을 때 시약처에서 인정받은 그런 기능성들이 잘 안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실제 체감효과가 별로라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진짜 오랜 연구를 통해 특정 기능성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유산균들 중에서 조금 좋은 거 한두 개 골라가지고 여성의 질건강 쪽으로 연구를 하면 질건강 유산균 피부 관련을 연구하면 피부건강 유산균 다이어트 관련 연구하면 다이어트 유산균 갱년기 쪽으로 연구하면 갱년기 유산균 면역으로 연구하면 면역 유산균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유산균이 연구 목적에 따라 이 유산균이 될 수도 있고 저 유산균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상한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효과 보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시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았느냐 아무 유산균이나 특정 유산균이 섭취자의 몸에 매우 잘 맞는다는 가정을 하면요 유해균 증식이 잘 억제돼서 장이 건강해집니다 장이 건강해지면요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좋아지겠죠 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생식기관 나오죠 그게 바로 질건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질건강이 다른 것들에 비해 효과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랑 제일 가까우니까 이거 질유래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질건강이랑 질유래는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장이 좋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고 붓기가 빠져서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갱년기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 난 면역력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어쩌다 한두 분씩 계시겠죠 이게 바로 OO 기능성 유산균들이 시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리입니다 결국에 그냥 평범한 유산균과 다를 바 없는데 마케팅 목적으로 특정 기능성으로 연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가 별로인 것이 되겠죠 굳이 드실 필요 없어요 게다가 일반 유산균들에 비해 굉장히 비싸죠 더더욱 드실 필요 없겠습니다 사실 이런 OO 기능성 유산균들 기능성만 봐도 마케팅 목적인 게 뻔해요 왜냐하면 눈 건강 유산균, 간 건강 유산균, 전립선 건강 유산균 이런 거 없잖아요 왜 없냐면 아니 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안 하냐면요 유산균 시장의 주 소비층이 여성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비피더스균 드시고 전립선염 나아지시는 남성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품화가 안 돼요 이 방송 보고 조만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OO 기능성 유산균 드실 필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OO 유래 유산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여성의 모유나 질에서 발견됐다는 모유 유래 유산균 질 유래 유산균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김치 유래 유산균, 과일 유래 유산균, 구강 유래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앞서 설명드린 OO 기능성 유산균들보다 한참 아랫등급이에요 그런데 업체들의 마케팅에 속아서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여성의 몸에서 나온 균이니까 먹으면 여성 건강에 좋겠지 김치에서 나온 균이니까 한국인한테 더 좋겠지 과일 유래 유산균인데 과일은 식물성이니까 더 좋겠지 자 이런 생각에 대한 건기남의 대답은 NO 절대 그럴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유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유산균 먹으면 어디로 가죠? 장으로 가죠? 모유에서 살던 유산균이 장에 가면 잘 사나요? 무슨 특이한 역할이나 할까요? 전 오히려 더 못할 것 같은데 자 모유랑 장이랑 어느 환경이 더 취약하죠? 장이 더 취약하죠? 그런데 어떻게 모유 유래 유산균이 장에서 잘 살아 말이 안 되지 여성의 질에서 유래하는 건요? 여성의 질에서 유래하면 그게 여성의 질까지 살아갈까요? 무슨 연어야? 돌아가게? 질율의 유산균도요 다른 일반적인 유산균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랑 장에서 다 죽어요 그래 뭐 어쩌다 진짜 질까지 살아갔다 쳐 무슨 역할이나 할까요? 아무 역할 못해요 모든 유산균은 똑같습니다 장에서 유해균 억제 이러니까 진짜 모유 유래 질율에 가지고 여성 전용 유산균이라고 제품 파는 약사 의사님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셔야 합니다 다음 김치유래 과일유래 김치유래 유산균이면 한국 사람한테 더 잘 맞나요? 이거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냥 김치에서 뽑아낸 일반 유산균이에요 과일유래 유산균이면 식물성인가요? 아니 균이 어떻게 식물성이에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요즘은 구강유래 유산균도 있죠 씹어 먹는 건데 구강유래 유산균을 먹으면 그게 장으로 갔다가 다시 입으로 올라오나요? 그냥 아예 남성의 고환이나 전립선에서 유산균을 뽑아내서 정년 유산균 만들지 그래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냐? 남성 유산균 시장이 여성 유산균 시장에 비해 작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OO기능성 유산균과 마찬가지로 OO유래 유산균들도 그냥 평범한 유산균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라서 질유래 유산균 먹으면 좋다 아이들한테는 모유 유래 유산균이 좋다 제발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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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남이었습니다